평지로 말할 때 85불래요. 어때요? 아 너무 좋아해요. 유리 어때? 너무 좋아요? 유진이 뉴욕 다 됐어요 여러분. 진짜 뉴욕 가야 돼요 어때요? 아니 도저히 안 들어줘. 제가 고구마 한골 시키고 약속 먹으러 갔는데 안 시키는 사람이 제 걸로 가러 왔어요. 딜리퍼스. 진짜 맛있다. 많은 게 제일 많다. 만할이 발전하는 거예요.